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기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리 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새로운 실험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액체괴물 안에 달은 데 어떻게 될 것인지 와 되게 시범한 것 같아요 되게 봐 보여줘? 지금 봐라 진짜 지금 진짜 부서졌네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지금 개요되네요 이거 어떡하십니까 오늘은 다 같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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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성이 갖고 싶어요 뭐요? 찾으세요 이렇게 조성이 갖고 싶어서 투툴 아 투툴 어휴 정말 예쁜 색깔들이 다 나왔어요 자 파란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티 파티 쓰리 투 원 투 우와 와 진짜 잘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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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생각나는 없어요? 우와 아니요 아니요 저렴 물 물 물 이제 또 해봐야 할 것은 이 젓가락을 가지고 이게 섞여지 안 섞여지 한번 해봐야 할까요? 고! 어니! 메인보예요! 와 이게 국수 맨발 같네요 뭐야 캠핑같애 이런 실험 결과를 봤을 때는 액체괴물은 물하고는 섞이지가 않는다 액체괴물 안에서 액체괴물을 섞어봤을 때는 액체괴물은 섞이지가 안된다 액체괴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아 대박 어? 여기 꼬리 했으니까 이렇게 저희 박사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정말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빙빙 눈부세요 액체괴물은 물광을 섞이지 않으나 아아 여러가지 색깔이 들어가니까 아 진짜 이쁘네 아 근데 우리 친구가 진짜 연기 나왔지 않나요? 진짜 연기 나왔지 않나요? 진짜 연기 나왔지 않나요? 진짜 연기 나왔지 않나요? 그니까요 진짜 박사님 같고 그리고 옆에 동생은 진짜 귀엽네요 연기가 아쉽니다 세민의 체력을 보여줘 친구들 모두 모두 치고 치고 자 오늘도 계속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오늘 보니안이 출연한 드로하핀 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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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같이 린도 같이 있어요 어떤 날 출연한거 아 기분이 좋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이렇게 말해 같이 하고 너무 신나고 아니 이게 출연해보니까 너무 으 으 너무 좋아요 와 박사님 네네 하하하하 진짜 그 액체괴물이 여기에 올라갈지 몰랐어요 상관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티비까지 출연했는데 기분 좋았죠? 네 어 기분 좋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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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액체괴물 영상 못보신 분들은 혹사해서 지금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러면 마리아 친구를 더 많이 사용하고 린티비도 많이 사용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아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해주세요